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렸을 때 겪은 세 가지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트라우마가 어느 때 발현을 하느냐 바로 제가 연애나 사랑을 할 때 이 트라우마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해서 깨닫게 됐는데요. 이것은 연애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구나라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저의 이 세 가지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그동안의 연애, 또 결혼 이런 것들을 망쳐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첫 번째 저의 트라우마는 저의 할머니로부터 생긴 겁니다. 저의 할머니는 아주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심하신 분이었어요. 제 남동생이 5대 독자입니다. 언니를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너무나 기다리는데 제가 두 번째로 연년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는 늘 저에게 차갑고 냉대하셨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할머니의 눈길을 따뜻한 눈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뭔가 알게 됐을 나이 서너 살이 됐을 때 저의 남동생이 태어납니다. 자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단 한 번도 손녀들에게 특히 저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신 적이 없는 분이 제 남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정말 세상 온화한 할머니로 변하셨어요. 저는 그거를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서 아 나도 아들로 태어났다라면 저렇게 따뜻한 할머니의 환대와 대접을 받았겠구나 할머니가 날 저렇게 좋아할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딸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제가 원망했던 순간이기도 했었죠. 그렇게 할머니는 자라면서 계속 점점 더 손녀들과 그 손주를 아주 극심하게 차별을 하면서 대했습니다. 저희 언니는 그나마 큰 딸이니까 좀 그래도 대우를 받았고요. 또 저의 막내 여동생은 또 아주 터울이 한참 있게 늦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기용을 받았죠. 여튼 저는 중간에 태어난 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딸로 태어났지만 나도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이 집에서 사랑받고 크지 않았을까 하는 원통함? 좀 억울함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나는 어렸을 때 크면서 나는 아들보다 그리고 남자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저는 다짐을 하면서 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하는 공기놀이 뭐 줄넘기 이런 것보다도 남자애들이 하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남자의 세계에서 승부욕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기는 이런 것에 저는 더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저의 성격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10대, 20대를 거치면서 제 안에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이렇게 중간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가 살아오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연애할 때 저의 남성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성의 에너지는 부드럽고 순종적이고, 받고, 의지하고 그런 여성의 에너지와는 정반대되는 먼저 주고, 리드하고, 책임지고 또 어떤 문제를 먼저 나서서 해결하고 내가 제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저에게 다져줘온 그런 남자다운 성격들이 연애에서도 또 결혼생활에서도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저와 함께 했던 남자 또 배우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을 뺏긴 것 같은 또는 무시당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이나 저희 할머니가 저를 여자로서 예쁘게, 사랑스럽게 키우고 인정해줬더라면 과연 저에게 그런 강한 남성성이 생기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자, 두 번째 저의 트라우마는 저의 아버지로부터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선비 같으신 분이셨어요. 언젠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저희 언니가 중학교? 하여튼 그 무렵쯤에 저희 둘을 앉혀놓고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딸들에게 성교육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성교육의 내용이 다른 건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딱 한 가지가 저의 오랜 기억 속에 아직도 뇌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 여자는 자기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절대 성관계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핵심은 뭐냐면 자, 남자는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나면 그 여자가 싫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성관계에 대한 그런 성교육을 아버지에게 받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아, 뭔가 남자랑 그렇게 잠을 자고 나면 남자가 여자를 싫어한다는 것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연애를 하다가도 그 남자가 나를 싫어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특히 남자와 이렇게 로맨틱한 스킨십 그야말로 섹스죠. 이렇게 할 기회나 어떤 틈이 생긴다면 저는 그 자리를 필사적으로 도망을 갔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그것만큼은 저에게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그때 모른 척하고 그냥 그 남자와 잤더라면 지금쯤 나는 어느 대기업의 사모님이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괜찮은 남자들도 몇 번 만났었지만 그런 남자들에게 제가 매번 기회를 주지 않고 도망을 갔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은 어느 순간 저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남자들이 제가 그렇게 도망을 가서 저를 포기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남자들은 오케이 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의 내리 속에는 남자는 여자와 자고 나면 그 여자가 싫어진다라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도 저를 남자와 잠을 자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 저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저는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과 또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의 트라우마는요. 저의 어머니로부터예요. 저의 엄마는 참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딸들을 공부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본인은 45년생에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승의 요고를 졸업하셨는데 아니, 왜 딸들은 대학을 보낼 생각을 안 하셨는지 저는 그게 너무나 의아해요. 그냥 고등학교만 나오면 된다. 여자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무능력한 아버지 때문에 그 딸들 공부시키는 것이 부담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부담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담을 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의 다 당연히 대학을 가는 시대였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대학을 갈 생각을 꿈도 꾸지 않게 됐죠. 그래서 빨리 졸업해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도 잘하지도 못했지만 어쨌든 공부에 소홀하면서 대학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에게 일어나는 어떤 트라우마는 뭐냐면 열등의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어떤 배움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남자를 만났을 때 많이 배운 사람 좋은 학교를 나오는 사람을 동경하게 되는 그런 버릇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하면 일단 그 사람을 좋게 보고 훨씬 더 가치를 높게 보는 그런 기준이 저에게 생긴 거죠. 나의 결핍을 좀 채워줄 사람 아니면 나의 결핍을 좀 대체해줄 사람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저희 부모님 또 할머니에게서 받았던 그런 세 가지의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연애를 하거나 또는 남자를 만날 때 항상 그 세 가지가 저도 모르게 제 무의식 안에서 작동을 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이 뭐 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50년 가까이 내 안에 숨어있는 그런 트라우마들이 어떻게 남자만 만나면 또 연애만 하려고 하면 그런 무의식이 튀어나오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것을 알아낸 것만으로도 저는 앞으로의 저의 인생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남성성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튀어나오려고 하면 자 또 시작하는구나 이제 좀 나는 여자로서 좀 여성스럽고 친절하고 또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좀 더 발휘하자 의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남자와 그런 건강한 파트너로서 또 관계를 하게 된다면 자신 있고 당당하게 멋있게 잠자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식을 꾸준히 하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남자가 똑똑하고 잘났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보다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기본적으로 마음의 사랑이 있는 진정으로 내면이 가득 차 있고 또 멋있는 마인드를 가진 그런 남자에게 마음을 좀 기울여 보면 어떨까 이런 의식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 트라우마가 여러분들의 연애와 사랑 라이프에 어떻게 표출되는지 어떻게 드러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댓글에 달아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할게요. 빠이